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주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 다똘기기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이 세상의 속지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근황 없나요? 근황? 근황이랄 건 아니고 저희가 몇 주 전? 이제 이게 올라갈 땐 몇 달 전인가요? 그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비슷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아니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섯 가정으로 얘기한 건데 그거 기사 봤어요? 폭발이 있으나요? 그 지금 샨샤댐? 싼샤댐? 아 엄청 큰 땜 엄청 큰 중국의 땜이 지금 폭우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면 그 상해 쪽에 있는 원전에 그 큰 무리가 간대요 그 일본 때처럼 물이 이제 원자역 발전소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제를 하고 그럴 일이 있겠어? 충만상 했었는데 그런 기사를 실제로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가동 중지를 미리 뭐 해놓으면 괜찮나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땜이 안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중요한 근황이 두 개 있는데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아 우선 첫 번째 제가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그냥 근황이네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개 추려서 저희 지직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셨어요? 대표적으로? 첨성대 아시나? 첨성대 아시죠? 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선동여왕이 지은 것도 아는데요 선동여왕 때 지어졌죠 대룡원 대룡원은 모르겠어요 대룡원이 첨성대 바로 옆에 있어요 황리단길 보문단지 호수 보문호수 주변에 호텔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서 묵었어요 그러면 바로 댓글과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은요 당근사과최고원님이 에스페란토 편에 5천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율동아범님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지직선에 기웃기웃하며 청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신데 이걸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인문학적 엔지니어님이 에스페란토화에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볼 텐데요 소감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역시 지직선의 초특급 슈퍼루키 담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괴물신인 똘기 그거 에스페란토로 뭐였죠? 몬스타로... 저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전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는데 왜 웃어요? 본인 거죠? 그럼 내가 네 거를 읽겠어요? 요즘 여기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분노조절자래 편인데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병헌 주연에 거기서 이제 뭐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라는 대사에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뭐 이런 대사가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비슷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변해야 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이디는 앤드류96입니다 96년생이신가 봐요 96학번이실 수도 있죠 96살이실 수도 있죠 학번을 96살일 것 같아 나이 혹은 학번은 아이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이면 저는 당근사과 최고님의 에스페란토 네 분 케이 너무 좋아요 죽어계세요에서 빵터졌다 이 죽어계세요가 뭐예요? 그게 이제 에스페란토를 한국에서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안내님이 살아계셨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다 아주 재치있게 답변을 한 재치가 있었다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가 공간과 경복궁이에요 미술관 제목 같네요 전시의 제목 아 그렇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인문학 책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책이었는데요 이게 아 책 인문학 책이에요? 네네 유현준 씨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경복궁을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공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과 함께 인류학적인 시선을 섞어서 경복궁을 바라보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 이거 발제로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좋아하는 건축물이 있으세요? 저 있어요 어? 뭔가요? 저희 모교회 뭐? 저희 모교회 아 나 그거 너무 얘기하고 싶어 모교? 네네 모교회 되게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저희 모교 대학교에 아 그 약간 시그니처 저희 학교 하면 딱 시그니처로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의 기분 아 그걸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아니 세 명만 알고 난 모르는 것 같은데 이씨씨 이씨씨 이씨씨라는 건물이 이제 정문에 들어 서자마자 우편에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 얘기를 하면은 한 번은 다 그 건물 이야기를 하세요 아 거기 이씨씨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해외에 진짜 유명하신 건축가가 지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우리 학교 자랑 느낌? 최근에 보고 감동받은 거는 브루즈 칼리파? 브루즈 한리파라고 하나? 칼리파? 세계 최고 높이 그거를 봤는데 그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마지막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사진이 쫙 붙어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왜 그러죠? 거기 삼성물산이 거기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좀 경외감과 같이 좀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느낌? 어 이 얘기 들으니까 마리나베이센님도 생각이 나 쌍용건설? 벌써 지지익스에서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센님도 저는 에펠탑이요 에펠탑 직접 보셨어요? 직접 봤죠 근데 그게 진짜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그 단순한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미를 표현해냈지? 그냥 탑 아니에요? 안 가보셨어요? 아님? 가봤는데 특별할 거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파리 파리 받은 거지 그 탑이 저는 약간 똘기님이랑 비슷했어요 약간 보자마자 헉 했어요 약간 왜? 왜? 생각한 것보다 크더라고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진짜 뭐 복잡할 게 없는 도형인데 그냥 탑 그 단순함에서 오는 뭔가 솔직히 파리에 없고 그게 뭐 저기 어디 오지 나라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느꼈을 거예요 오지 나라에 있었으면 더 신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글 한복판에 그러네 아 근데 그 에펠탑은 약간 주변이랑 대비가 돼서 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변에 낮은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런 철조 건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뭔가 떨렁 이렇게 있는 게 처음 지어질 때도 논란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흉물이라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전 지금 너무 충격받은 게 에펠탑을 실제로 본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게 아 저도 최근에 봤어요 나도 최근에 봤어요 아 겸상이 안 되네요 아 겸상 오면 못하겠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봐 이제 평생 못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실제로 본 건물은 아닌데 그 가우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에 있는 거 이거가 지금도 지어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완공이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이거를 저는 꼭 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영상 같은 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경애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높다 보니까 막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막 붙어 있잖아요 많은 기구들이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 건축이라는 것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거를 유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우리가 뭘 만들 때도 항상 생각을 하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의자를 만들 때는 나는 좀 누워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폭신한 의자가 좋겠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는 뭐 단단하게 받쳐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때 이거를 지었을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의 큰 줄기를 따라가 본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물을 제가 오늘 경복궁으로 잡았습니다 와 재밌겠다 너무 재밌고 뒤에 가면 국뽕이 차오르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의 몇몇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건축 양식이라고 하면 뭐 기와집 초가집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옥? 안 보면 이상하죠 질문이 최근에 언제 봤냐 살아봤냐고 하면은 약간 예한이호가 갈릴 것 같은데 봤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경주여행 가서 원없이 보고 왔어요 아 진짜 그렇겠다 모두 모든 것이 한옥이에요 거기는 카페, 레스토랑 모든 것이 어떠셨어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나요? 약간 한옥은 좀 따뜻한 느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좀 웜한 느낌이 있죠 왜냐면 다 웜톤의 나무들이거든요 나무가 클 톤 더 있나요? 뭔가 웜해요 침엽스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노란빛이 다 도니까 그러니까 따뜻하죠 뭐 한옥카페 이런 것도 사실 약간 그런 감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콘크리트보다 확실히 따뜻하잖아요 저는 삼청동에서 그 한옥 게스트하우스인가? 그런 거에서 묵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화장실을 가려면 신발을 신고 나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약간 불편했지만 전체적인 모양새가 되게 안정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는 네모 집에 살지만 거기는 네모 가운데가 좀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음자 형태로 된 한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밖에 나간 방에서 밖으로 나갔는데도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옥을 보려면 사실 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뭐 드라마 세트장이라든지 가장 생각나는 곳은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궁궐 이런 데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 경복궁을 고른 이유는 일단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혹은 현대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이렇게 팟캐스트로 말로만 전달을 드려도 뭔가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경복궁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다라는 의미에서 경복궁을 선택을 했는데 혹시 저는 굉장히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경복궁에 가장 최근에 가신 적이 언제세요? 저 토요일 토요일이요? 지난 토요일? 나흘 전 왜? 놀러갔죠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광화문을 간 거예요? 경복궁을 간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광화문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들어가진 않았고? 저는 한 한 달 전쯤에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저는 안에 들어가 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안 들어가 봐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반응 뭐야? 인간이 아니다? 들어가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진짜 안 나고 저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군부대가 경복궁 근처였어요 청와대 앞에 있겠구나 의경 아니고 되게 특이한 군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되게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경복궁에 갔을 때 느낌 같은 건 어떠셨어요? 야간계장 가보신 분? 야간계장 안 가봤어요 난 창경궁밖에 안 가봤어 야간은? 시청역에 있는 게 뭐죠? 경이 아니다 석조전 있는 거 덕수궁 거기를 밤에 한 번 가봤고 경복궁 얘기하고 있었어요 경복궁은 야간에 안 가봤다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엄청 예쁘다던데 솔직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야? 나흘 전에 갔는데? 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광화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왼쪽에 민속박물관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광화문보다 조금 살짝 작은 문이 하나 더 있고 맞아요 그거 지나가면 근정전 있고 거기서 이제 가끔 공연하잖아요 공연하시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경복궁을 갔을 때는 되게 뭔가 여기는 정말 정치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한자도 하나도 읽을 줄을 모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안내판에 써 있는데? 내가 안내판을 못 받나요 그리고 뭔가 이 다리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단청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진짜 보이겠다 그런 곳이구나 해서 제가 스스로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 발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경복궁을 지었을지 혹은 어떤 지혜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경복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뭔지 이해를 하고 경복궁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 것은 건축물의 리듬이에요 뭐라고요? 건축물의 리듬 건축물의 리듬이 있어요? 네 리듬 거장이 한 말 같네 공간갑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리듬이라고 하면 음악이 생각이 나잖아요 콘서트장에 드럼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럼이 이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둥 둥 둥 둥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있는데 이 둥 둥 둥 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리듬을 느끼죠 그리고 둥 둥 하면 느린 리듬이고 둥 둥 둥 하면 빠른 리듬이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둥 둥 할 때 음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듬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둥 둥 할 때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를 빈 공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둥 둥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둥 둥 할 거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고 건축물에도 이런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주 긴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복도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의 간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리듬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약간 bpm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이 뜨문뜨문 세워져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둥 둥 둥 하는 느낌일 거고 얇은 기둥이 빠르게 여러 가닥으로 세워져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압박해오는 느낌 혹은 흥겨운 느낌 같은 거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빈 공간에 기둥만 세웠을 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심상을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빈 공간 제가 여기서는 보이드라고 부를 건데요 이거를 이리저리 활용하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기둥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혹은 어떻게 구획할 것이냐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을 해서 집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건축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다른 예시로는 창문도 있는데 이 창문을 통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창이 여러 개 나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집이 있다면 어떤 창문이었으면 좋겠나요? 전 통유리 통유리? 저도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다 통유리? 한쪽 벽을 이렇게 꾸미는데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통유리가 진짜 비싸대요 비싼 집에만 있다 하더라고요 범위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난 이중 단열되는 좋은 샤시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는 통유리를 원했었는데 이게 집에 살아보다 보니까 통유리가 생각보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보호가 안 돼요 아니 뭐 블라인드 닮으면 되죠 이게 엄청 고층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아무도 날 볼 수 없네 아니 왜? 블라인드 닮고 커튼 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통유리를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아 그래요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다골 다골 치다 근데 이제 이 아까 복도의 예시가 공간적인 리듬에 가까웠다면 창문은 시각적인 비례의 미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또 창문을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창문을 가로로 여러 개로 둘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까의 그 기둥처럼 또 다른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동서양이라는 걸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야 동서양이 융합되고 굉장히 섞여있는 상태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약간은 위험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의 많은 융합이 일어나기 전 동서양 각각의 특징이 살아있던 때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시대의 건축 양식은 아니고요 특징적인 굉장히 어떤 특징이 살아있는 건축물 몇몇이 등장을 할 건데 이 언급되는 건축물들은 제가 지직선 인스타그램에 사진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들으실 때는 그냥 들으실 때는 문제가 없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양을 나눌 때 서양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건축물들이 벽을 중심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 건축물은 뭐를 중심으로 구획되어 있을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 벽 중심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아학적 보이드라는 게 생겨요 이 기아학이 뭘까요? 지오메트릭? 네, 지오메트릭인데요 그 기아학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이 기아학이라는 게 공간의 수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아, 학문으로서의 기아학 네, 그래서 대부분 다루는 것이 점선, 면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가장 유명한 건 유클리드 기아학,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이 기아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건축에 적용해서 기아학적인 보이드가 생긴다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저 꼭지점을 연결하면 건축 도면상으로 삼각형, 정삼각형이 생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 건물은 숫자 7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둥의 수를 세워보면 다 7개가 되어 있고 그게 원을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저쪽으로 가면 또 7개의 기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기아학적 보이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건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건축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초에서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그에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고 방식도 내가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건물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 제가 꼽은 게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터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제가 인스타에 첫 번째로 올리는 사진입니다 1번 사진 그래서 이 성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차치를 하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보면 이 건물에 기아학적인 보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의 단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스타그램으로는 2번 사진이 될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에 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이걸 건축할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획을 해서 기아학적인 모양으로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에서 예술을 중심으로 삼각형이 펼쳐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각형이요? 삼각형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위에 누가 계신 건가요? 삼각형이 되려면? 구도가 삼각구도라는 얘기야 네 구도가 뭔가 그 테이블이? 아니 뭐 그 그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서양에서 나왔던 그림들은 다 뭔가 도형이 다 숨어있고 뭔가 좌우 대칭을 알고 보니까 이룬다라던가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서양과 동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과거 건물일수록 대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다큐에서 보기로는 그 당시 도량이나 이렇게 계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대칭을 이루는 건물을 만드는 게 그 나라의 기술력이래요 그러고 가요 과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성모스크 뭐였죠? 이름 뭐죠? 소피아? 너무 다른데 이것도 아 내가 그 생각에 헷갈렸어 이거 성당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모스크가 모스크로 바뀌었죠 성소피아 모스크가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지어졌을 때 정말 그 터키 주변 완전 깜놀할 정도의 규모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성당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똘규님 말씀대로 모스크가 됐을 때도 교황청에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우리 뭔가 가톨릭의 유산 같은 건데 너무 아쉽다 약간 그런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쿠마님이 이제 막 유클리드 기아학이나 플라톤의 수학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만큼 건물을 짓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수학에서 온 거다라는 걸 그때 저는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알고 보니 삼각형이 숨어있고 이게 사실은 그래야 지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서양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 보면 음과 양이 만나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랑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더 큰 하나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 사상을 가진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떤 중심으로 건축이 됐느냐 기둥 중심의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벽 중심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벽이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자가 많잖아요 옛날 건물들 보면 벽이 없는? 네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 바닥이 있는 정자가 많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디까지가 빈 공간이지? 혹은 어디까지가 채워진 공간이지? 이거의 경계가 흐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선으로 한번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십자가를 그리셨나요? 네 이 가로랑 세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기둥, 아니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이거를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어떤 건축물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가로와 세로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점을 하나 찍는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운다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이 교차되는 지점이 무수히 많으면 무수히 많은 점이 있고 또 이 점들이 다 기둥이잖아요 이 모양이 바둑판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에서는 서양의 건축을 체스에 비교를 하고요 동양의 건축을 바둑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체스는 칸에서 칸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딱 구획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나이트는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고 쫄병은 한 칸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논리적인 것들이 있는데 바둑은 아무 때나 놓을 수 있으며 그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바둑 알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것이 동양의 건축과 닮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뭔가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힘들었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완전 설득됐어요 체스는 사실 말이 말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바둑은 거기 안에 둘러싸서 둘러싸면 예를 들면 흙이 백을 둘러쌌다 그러면 그 안에 백을 빼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 가운데를 빼내는 행위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더 약간 잡아먹는 느낌 아닌가요? 그런가요? 거기에서는 보이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체스는 그냥 없애고 끝이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건축에서 빈 공간 보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빈 공간을 인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꼼꼼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물체가 가까운지 아닌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꼼꼼한데 우리 가끔 핸드폰 하다가 불을 끄면 순간적으로 앞이 완전히 깜깜해지면서 앞에 있는 침대도 못 찾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아예 꺼매져버리면 거리 가늠을 못해서 어디까지가 빈 공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쪽 멀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은은하게 빛을 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기까지는 내 방이라는 공간이구나 하고 인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었다 이 공간이 비었다라고 인식하려면 어떤 물체 와이파이 공유기의 빛 같은 어떤 물체가 있어야 하고요 이 물체가 빛을 반사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겠죠? 빛이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있어서 빈 공간이 생긴다가 아니라 물체가 있는 곳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 물체도 있을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이거 3차원의 공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3차원의 공간 근데 약간 잘 모르겠는 게 2차원이라고 해도 빛이 보인다 하면 거기까지가 2차원의 공간이 펼쳐도 있구나 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알 수 있고 근데 3차원과 다르게 2차원과 다르게 3차원을 인식을 하려면 그 빛의 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리는 빛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장난치는 그림들 많잖아요 뭐 앞뒤 거리감을 장난쳐서 뭐 알고 보니 저 멀리 있는 건데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라거나 그런 걸로 생각해봤을 때 약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내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네요 그런데 일단 제가 주장을 해야 하니까 밀고 나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는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서 물체가 필요하고 물체가 있는 곳에 공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게 집, 물체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허허벌판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지었다 하면 물체를 만드는 행위인데 이 물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간 그것도 빈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만들어준 혹은 뭐 벽과 지붕 혹은 기둥이 만들어준 빈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녹음도 하고 아니면 뭐 자동차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정말 독특한 거는 뭐 집을 만든다 혹은 공간을 만든다는 행위를 새도 하고 개미도 하고 그러지만 꼴볼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집 만드는 거를 그래서 막 이리저리 요리조리 만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 만드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개미도 있잖아요 개미도 있고 개미는 근데 거기다가 뭐 다이어를 가져와서 호화스럽게 꾸민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는 살 만큼의 집이 있으면 되는데 말 그대로 집인 거지 우리는 피라미드를 짓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한다는 점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린 꿀벌이나 개미랑은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네 필요 이상의 혹은 필요 이상의 방법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근데 인간은 의식주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먹을 때도 많이 먹고 그것도 그렇고 먹을 것도 이렇게 사는 동물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맥락에서 경복궁의 빈 공간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복궁 얘기를 하기 전에 공간 얘기를 했는데 또 할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강수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빌드업 하는 게 많아요 경복궁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가 유럽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는 기후인데요 이 강수량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유현준 교수님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건축재료로는 목재를 많이 써서 이 목재에 습기가 차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 습기가 차는 것 또는 비 맞는 거를 방지하려고 좀 그 관련된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건축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비 연 강수량 1000mm를 기준으로 해서 변홍사와 밀농사를 가른다고 해요 그래서 1000mm보다 적게 오면 밀농사를 짓고요 1000mm보다 많이 오면 변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변홍사를 지었죠 이 비가 많이 오는 이렇게 변홍사를 하는 곳에서는 집단적인 사고가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밀농사는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면 되는데 이거야 뭐 다 똑같겠지만 변홍사는 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에 물을 대고 그 물을 흘려서 다른 논에다가 또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관계도 그러니까 물에 대한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 혹은 물을 잘 다스리려면 저수지나 보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집단적인 어떤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 이런 내용 배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논을 각자 갖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할 때 말하신 대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걸 관계 사업이라네요 그런 관계에 관련된 행위 때문에 이웃간의 잦은 다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지금 말한 이제 물을 흐르게 하는 관계도 중요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못되게 돼 그러면 저쪽 논에서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부모님과 나의 관계 자연과 나의 관계 등등 해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관계적 사고 방식이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여기에 기후를 결합시킬 건데요 이제 서양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철이 되면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하고 굉장히 무거운 돌 같은 걸로 집을 지으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패이겠죠 네 패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벼운 재료인 목재로 이걸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에 가서 만나는 나무 기둥들은 모두 이런 곳에 영향인데 이런 것도 경복궁 가서 보셨을 거예요 나무를 진짜 그 통나무집처럼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하면 그 통나무집 있잖아요 꽉 막아놓은 통나무집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문처럼 생긴 벽들이 있어요 경복궁에 가면 문처럼 생긴 벽? 그냥 납작한 나무로 짜여졌는데 이거를 열 수가 있는데 문인데 항상 닫아놓고 벽처럼 사용하는 나무로 된 벽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네 근데 그게 얇은 벽이 있다는 얘기네요 얇은 벽이고 그 벽이 엄청나게 중요했으면 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벽이 얇고 이게 뭔가 열 수 있는 벽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창문에 창문을 지붕에 거는 거 그것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음 뭔지 알아요 창문이 이제 문처럼 되어 있는 긴 창문인데 그걸로 접어서 창문이라기보다는 병풍지라고 그러나요? 그 손가락으로 뚫으면 뚫리는 거 있잖아요 뚫으셨어요? 어릴 때 많이 뚫어봤는데 나는 그거 어쨌든 밑에서 들어올려서 지붕에 그 지붕 뭐 뭐라 그러죠? 지붕 끝자락? 첨화 밑에? 거기다 걸면 창문처럼 열 수 있죠 커튼 같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여는 커튼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게 창문인지 문인지 뭔지 다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거 열어놓고 들락날락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집 바깥에 있는 자연물과 집 안에 있는 나의 관계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 열어놓고 자연을 감상하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경복궁 얘기를 할 건데 경복궁에 가면 단청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단청이 뭐예요? 단청이 그 밑에 그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에서 지붕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나무를 엄청 화려하게 칠해놓은 게 있어요 아, 사진 속에 코너니 사진 자료에 있었던 그거죠 이게 색감이 엄청나게 쨍한데 사실은 건축물은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붕 위가 아니라 아래에 칠했을까요? 사람은 아래에서밖에 안 보니까? 그렇죠 이 앞에 말했던 자연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시면 답을 어느 정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무거운 돌 같은 걸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내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비례상 무너질 수가 있었는데 가벼운 나무로 지은 한옥은 창문을 크게 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크게 내고 바깥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옥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밖에가 너무 햇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새빨간 꽃 같은 거를 심어놨고 햇빛을 받아서 막 빛나고 있어요 그 밑에 막 초록색 풀들이 막 발광을 하고 있는 아주 맑은 날인데 그때 안에 있는데 단청이 그저 칙칙한 갈색인 거랑 단청이 아주 화려한 단청인 거를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왜 단청을 그렇게 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인스타 각이네요 네 인스타 각이죠 그래서 이 단청이 엄청나게 쨍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유가 이게 지붕 밑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요 근데 그늘이 지면 살짝 색이 죽겠죠 그 색이 죽은 색깔이 바깥에 있는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초록색과 자주색 같은 거를 쓰게 되는데 초록색은 밝게 있는 풀처럼 느껴지고 자주색은 꽃이나 나뭇가지처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자연의 색깔도 고려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본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자연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단청이 있으면 자연이 조금 더 확장되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의미에서 경복궁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려면 근정전이나 경회루 같은 유명한 곳을 밖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바라볼 때가 진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진짜 끝판왕이 경회루예요 이 경회루라는 곳이 2층 무각인데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에 사신에 접대할 때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 경회루가 기둥 중심의 건축이면서 단청이 굉장히 화려하고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이 모든 특징을 지닌 건물입니다 즉 근정전이랑 경회루 말씀해 주셨는데 근정전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경회루는 제가 알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층으로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약간 연못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강수량 얘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생긴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에 딱 들어가면 거대한 근정전이 있는데 이 근정전을 보면 야 진짜 멋진 지붕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비를 막아주는 게 중요했고 그러면 방수를 잘할 수 있는 지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붕이 평평하면 배수가 안 되겠죠 지붕을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라봤을 때 지붕이 매우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는 이렇게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경치가 중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 근데 풍수지리가 그러다 보니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강수량 때문에? 강수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과 나의 관계 이 건물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예요 배산임수 이런 거 옛날에 배웠었는데 건물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면 약간 토지가 앞으로 쏠리듯이 경사지게 돼요 그러면 배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창이 열려 있으면 햇살을 듬뿍 받으니까 비가 와도 목조 건물이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경복궁은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완전 명당인데 부각산, 북한산, 남산, 아차산 어쩌고저쩌고 산들이 궁을 호위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그 밑으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옛날에 한국인 기화시험 편에서도 나온 문제예요 경복궁의 주변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4개의 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기 또 누군가 이제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서재문 똘기! 숭래문, 홍인지문, 도리문, 숙정문 와! 흥인지문 아닌가요? 홍이 아니라? 홍이 아니라 흥이에요? 흥인지문 홍이라 했어요? 예전에 지지익순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이 퀴즈를 왜 냈냐면 이 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이 경복궁이 나무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경복궁을 호위하고 있는 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남쪽에 관악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악산에 화기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을 세울 때 경복궁을 보호하는 남대문을 세울 때 이 화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현판을 세로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남대문 사진도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요 대부분 이제 다른 현판들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숭래문만 세로로 적혀 있어요 현판이 뭐예요? 이름 적혀있는 네, 이름이 적혀있는 판 혐이에요, 혐? 현판 그게 약간 새로우면 빗줄기가 내려오는 느낌을 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막상 그러한 숭래문이 불을 피하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게 놀라웠어요 이 남대문이 2008년에 방화로 인해서 불에 타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 뭔가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난리 났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애국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로 숭래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감정이 오묘하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던 게 그냥 불에 타는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불에 타다가 아마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장면에서 약간 아 이게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앞에서 막 엄청 통곡하시던 분들도 많았어요 뉴스 보면 그게 벌써 2008년 하면 벌써 12년 전이구나 아 그러네 엄청 옛날이구나 뭔가 와르르 쏟아져 내릴 때 진짜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 YTN 보던 거 진짜 기억나 아니 기억력 첫째 아니야 이 정도 그래서 이 화기를 넘어두려 해서 관악산의 화기가 물동이를 관악산에다 묻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에다가 불을 먹고 산다는 해치상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좌우에 있었던 것 같다 네네 그래서 해태라고도 불리는 동물인데요 얘가 이제 경복궁 돌담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라 걸으시면 커다란 해태상이 있어요 얘가 뭔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바다표범인데 조금 더 무서운 바다표범처럼 생겼는데 이 해치 광화문에 있는 해치의 석상 눈이 어딜 보고 있느냐 바로 관악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군요 네 불아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갖다 붙이면 숭례문이 불탄 건 경복궁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경복궁은 사실 화재로 손실된 게 굉장히 많고요 꽤 많죠 왕이 좀 시들시들 할 때마다 한 번씩 불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경복궁에서 근정전까지의 아주 짧은 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경복궁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의 문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미 광화문을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광화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안쪽에서 매희를 하죠 네 광화문 첫 번째 문을 지나서 안에 매표소가 있고요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 문 흥래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표검사를 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표검사를 하고 목조로 된 문이고요 가로로 이제 긴 벽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표검사를 한 후에 넘어가면 바로 금천이라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막 흐르진 않는데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돌로 된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거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거기도 해태상 하나 있잖아요 네네 해태상이 아니라 무슨 다른 상인데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이 다리의 이름은 영재교고요 그 밑에 흐르는 천이 금천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 왜 있는 거냐면 왕과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구분돼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천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영재교를 건널 때 신하들이 나는 이제 임금이 계시는 아주 신성한 장소로 왔다 라고 다짐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으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이 영재교를 통해서 임금과 백성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영재교를 통과하고 나면 세 번째 문인 근정문이 있습니다 이 근정문을 통과하면 눈앞에 엄청나게 커다란 한옥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근정전 네 근정전이죠 이 근정전 앞에 보시면 돌바닥이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돌바닥이 있거든요 이 돌바닥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바닥을 통칭해서? 네 박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얇은 얇을 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화강암을 10cm 두께로 얇게 만들어서 제작을 했대요 와 진짜 만들기 힘들었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양새가 반듯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일부러 반듯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햇빛이 많이 들이쳐도 돌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눈이 부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모양새가 굉장히 독특해서 비가 많이 와도 빗물이 막 그 떠내려가듯이 흐르지 않는데요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안정적으로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신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죽신을 신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울퉁불퉁한 바닥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석의 이제 품계석 품계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라 위치를 지정해주는 품계석이 있고 고개를 들어보면 근정전이 보여요 이 근정전이 경복궁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근정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위해 정치에 부지런히 힘써라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즉위식을 하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하곤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면 마치 2층처럼 보이는데 지붕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안에서 보면 1층입니다 그리고 이 근정전은 진짜 안쪽을 보셔야 돼요 안쪽을 꼭 보시면 제가 천장 사진도 넣어놨는데 안쪽에서 천장을 보시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이 수놓아져 있고요 그 가운데 황룡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황룡 중에 황룡 7조룡이라고 합니다 발톱이 7개라서 7조룡이에요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강대국은 아니었잖아요 조선이 그래서 제후국이었는데 이 제후국의 경우에는 발톱이 4개인 4조룡까지만 허용이 됐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을 하면서 발톱이 7개가 달린 7조룡을 그려넣었는지 여하튼 7조룡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뭔가 우리나라의 기강을 세우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답다 이 근정전이 지붕도 굉장히 멋있지만 밑에 돌계단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제가 아까 비가 많이 와서 무거운 소재를 못 쓰고 가벼운 소재인 나무로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닥에다 나무를 바로 박으면 썩어요 뿌리부터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돌을 괴고 나무를 두었거든요 근데 이 밑에 괸 돌이 얼마나 높냐가 지위를 나타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회루가 2층이라고 하셨잖아요 경회루는 사실 단층입니다 1층짜리에요 근데 밑에 돌이 너무 커서 2층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밑에가 층으로 앉히는 거군요 네 밑에 그냥 기단인 거예요 기단 근정전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계단을 2단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아주 높은 기단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석상들이 함께 하는데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인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지익선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정해보려고 해요 오요? 한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동양판 MBTI 같은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인의 예지예요 인의 예지 청룡은 말 그대로 푸른 용이고요 봄, 계절 중에서도 봄을 나타내고 나무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육성을 뜻하는 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육성이요? 육성, 이렇게 기른다 그리고 백호는 아까는 나무였잖아요 백호는 금, 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의, 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작은 예상하시듯이 불을 상징하고요 여름과 붉은색,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가리키는 예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무가 물과 겨울을 상징하고 냉철한 지혜를 뜻하는 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각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에 무엇이 자기랑 닮았나요? 쿠마님이 생각해 오신 캐릭터가 있나요? 이거를 본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요 청룡이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사랑, 사랑 청룡이 사랑 백호가 새, 가을, 옳고 그름을 가린다 주작은 불, 여름, 붉은색, 법도 현무는 물, 겨울, 지혜 전 현무하겠습니다 물, 겨울, 지혜? 네 어떤 데 무슨 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혜? 냉철한 지혜 어울리네 전 주작이요 주작, 불 저는 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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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사랑과 육성 뭔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는 쪽팔린데 난 현무, 난 주작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바람의 나라야, 뭐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의, 이거 백호를 법례님한테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리고 지켜야 할 법도 여름과 붉은색은 안느님을 생각을 했고 물과 겨울, 냉철한 지혜는 똘기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게 뭐죠? 지금 난 청룡 뭐였지? 아, 사랑! 사랑, 사랑과 육성 사랑과 육성 왜 하는 거야, 이거? 청취자분들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나 골라보세요 저희, 저희 한번 말해주세요 저희 누가 어울리는지 이거 기대되네요 아, 댓글로 써달라고요? 현무를 과연 누가 할까? 똘기인가, 범레인가? 너무 소보스러운 숙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경복궁의 건축물 하나하나를 다 다루면 좋은데 이게 시간상 약간 제한도 있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레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다 다루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생각보다 넓습니다라고 하면 각자 머릿속에 생각나는 넓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넓어요 더 넓어요 이게 구석구석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산책 겸 들어갔다가 해질 때 나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코스가 있는데 코스대로만 돌면 생각보다 작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두 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데 구석구석 다 돌면 진짜 세네 시간 충분히 돌 수 있어요 경복궁에 오디오 가이드가 있나요? 그 도슨트 같은 그런 설명분이 있죠 그거를 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갈수록 좀 디테일한 주작 현무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경복궁도 하나의 빈 공간을 구획한 멋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뭐 근정전이 있고 경회루가 있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밖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서 밖으로 구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연과의 조화를 엄청나게 중시하면서 그거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이 건물이 이렇게만 생겼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좀 시야를 뒤에서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왕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 혹은 중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배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간과 경복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유현준 교수님이 그거를 차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빌릴 차, 경치경 이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옛날에 그 경복궁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왜냐하면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밖을 봤을 때 이제는 고층 빌딩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그 공간을 또 하늘의 빈 공간이 채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복궁이 등장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차경과 관련된 말들을 되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컨셉을 풀어주셔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아까 경주 여행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주 여행에서 가장 후회하는 점 중 하나가 너무 무지한 상태로 방문을 했어요 사실 예쁜 사진 찍으려고 갔었거든요 첫 맞춤도 저 안 보고 그냥 나왔어요 조금 알고 갔으면 내가 알고 봤으면 조금 더 내가 느끼는 게 많았겠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던 여행이라서 이제 한 번 더 공부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쿠마님의 방송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복궁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시선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경복궁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쿠마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들으면서 그림이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경복궁의 지도도 본 적 없고 그래서 건물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어디에 있는 건지 감이 너무 안 와서 대략적인 건물의 이름이 적힌 지도라든가 오늘 발제 순서대로 나열된 사진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실 건데 쿠마님이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처음에 공간부터 시작해서 서양 건물 조금 보면서 경복궁으로 왔는데 좀 더 건물에 대한 얘기가 많았으면 저도 건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서 약간 경외심이 드는 건 기술력과 아름다움의 타협점을 찾는 그게 이제 그 시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높이 쌓을 수가 없는데 기술력상으로는 혹은 뭐 말씀하신 대로 목조 건물이 안 썩게 안 흔들리게, 안 무너지게 짓기가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이쁘게, 멋있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 보여줄 때 약간 짜잔 하고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다큐들이 있는데 그런 다큐는 대부분 서양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콜로세움, 페트라, 성소피아 성당, 베드로 성당 이런 거 막 나오면서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동양 관련 그런 다큐가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경주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선덕여왕 때인가? 엄청 높은 목탑을 12층인가? 황룡사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약간 과시하기 위해서 신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던 목탑인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것도 약간 동양 쪽 꼭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동양의 건축에 대한 과거사부터 건축사 같은 프로가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제 이거를 찾아보면서 유현준 씨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서양 건축사에서는 그런 기술과 아름다움의 타협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려고 한 부분이 있대요 진보되는 기술들 그런데 동양 건축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히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적어두신 부분이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챌린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정말 그럴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흘리듯이 받아들였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동양에도 분명히 그런 챌린지하는 건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었겠죠 이게 또 나라 간의 또 그런 기싸움 그런 것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태국에 갔을 때 진짜 황금빛으로 이루어진 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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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으로 알고 있고 비슷하게 뭐 앙코르와트도 동양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조 건물 중 하나고 생각해보니까 건물도 재밌는 얘기가 많겠네요 저는 사실 오늘 쿠마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공간이 갖고 있는 리듬감 사실 이런 게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그게 조금 더 디벨롭 되면은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듣다 보니 아쉬웠던 게 그 말씀하신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옛날에는 안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저편에서 이 편으로 볼 수가 있었고 창을 넓게 냈기 때문에 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토대로 세워졌던 건축이 지금처럼 아파트 시대에는 전혀 볼 수 없는 특별한 곳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런 거라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그렇죠 창 너머에 누가 보이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못 살았잖아요 너무 가난했고 근데 잘 살던 시대에 서양식 건물과 비교를 해보면 서양식 건물들은 진짜 내가 제일 잘났어 안내네 오늘 녹음 끝나고 왔는 거 아니야 마당도 있고 거긴 마당이라고 안 하죠 가든? 뭐라 그러죠? 정원? 그냥 예쁜 정원조차도 이 화려한 건물을 보조해주는 장식품들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건물들 보면은 조화가 진짜 생명이었다 그래서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아까 기하학이라고 했잖아요 뭐 요렇게 요렇게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건물이 확장이 된대요 건물이 확장될 때 근데 동양에서는 여기에다 지으면 여기랑 여기랑 그냥 잘 맞겠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뻗듯이 자라나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정원 정원을 보면 서양에서는 여기에다는 뭐 심고 여기에다는 뭐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쁘게 이렇게 기르는데 동양의 유명한 정원의 모래로만 된 정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열다섯 개의 돌을 두는데 한 개를 꼭 숨겨놓는대요 그거 뭐예요? 보이지 못하게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예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은 폭포를 좋아하고 서양은 뭐 분수를 좋아해서 동양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걸 좋아하고 서양은 자연을 거슬러가는 새로운 기술력을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으시면서 아 요렇게 건축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구나 하고 그 기반을 보시면 다른 것들을 보실 때도 충분히 사고가 뻗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